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헤리티지 에이스3 모델입니다. 피스의 재질은 원, 투, 포와 동일하게 주석으로 되어있는 피스고요. 듀커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구조는 하이베플 계열로 되어있고요. 음색은 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쏘는 것 중에서도 무거운 음색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피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쏘면서도 약간 좀 가벼우면서 밝은 느낌의 피스고요. 가장 피스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음과 중음과 합쳐던 그런 느낌? 상당히 말로 설명하기는 힘든데 직접 체험해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피스에 어울리는 장르라고 소개를 해드리자면 트롯에서 빠른 곡이나 퓨전곡 그런 곡에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노멀톤, 서브톤, 플레젤레까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브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스의 큰 장점입니다. 교수의 큰 장점입니다. 하이백 풀이지만 서브 톤도 상당히 쉽습니다. 우물 톤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우물 톤도 상당히 포근하게 잘 나와요. 플래젤렛 한번 이어서 내보겠습니다. 플래젤렛도 컨트롤이 상당히 잘 됩니다. 저음과 중음에 믹싱을 해놨다는 느낌으로 고음에서 밝은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 한번 쓰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LTG A3 사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